마지막 곡은 아무래도 다 같이 좀 즐기면서 부르고 싶어가지고 박수 쳐주셔도 되시고 저도 지금 이런 악기 하나 갖고 와서 이거 흔들면서 부를 거라 해서 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는 이제 이문세님의 깊은 밤을 날아서 라는 곡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둘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우리 같아 슬픈 풀목 속에 구름 타고 말리나르는 작은 가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웃지만 사랑은 마련던 꽃길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공장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아직 그댈 사랑하는 마음에 밤하늘을 날아서 이럴 수 없는 조그만 알아라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웃지만 사랑은 마련던 꽃길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공장으로 갈 수도 있어 공장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아직 그댈 사랑하는 마음에 난 아직 그댈 사랑하는 마음에 밤하늘을 날아서 이럴 수 없는 조그만 알아라 이럴 수 없는 조그만 알아라 공장으로 갈 수도 있어 공장으로 갈 수도 있어 공장으로 갈 수도 있어 감사합니다 김포대학교 실용음악과 보컬장국 이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